아, 하나의 전쟁이 좋은데? 랩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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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가 빛동으로 나왔다 나 죽는다 죽는다 아, 이거 뭐야 김해! 우리 갈 수 있어! 아, 힘들어! 아, 힘들어! 아, 힘들어! 아, 나 죽는다! 아, 맞네 누구 잡으세요? 파이팅 파이팅 브리핑 많이 하세요 겐지님, 같이 물어요? 잘요? 빈슨이랑 같이 물어요 애들 파라네 겐지 파라 파라야 맞을게 다 물렸다 빈슨으로 파라 한 대 남았어 파랐어 힐 나 겐지한테 물렸다 겐지 HP! 도망간다 겐지 HP! 겐지 HP! 겐지 HP! 피치한다 자리야 비만 1p! 하필 하필 힐 힐을 아무도 못 잡네 아, 겐지 피치었다 다 힐이었어 다시 갈게, 쟤네 파라 있어 조합 바꿔야 돼 미쌈 미쌈 아,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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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 아, 겐지 팍 했나 보네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아, 겐지 세 개한테 걸렸다 2배니? 여기? 여기? 아.. 나 지금 정신이 있어야지? 2층 정신이 있어야지 아.. 바로 안 돼 여기 밀턱 못 받았어요 아나 한 대x2 아나게 B 아나게 B 우리 아나 불리 나 몸으로 막았는데 아이고 아깝게 그거도 잘 안 했는데 벤지 엄청 잘 암 좋은 것 같아요 2개 파실래 저희들 다시 미니선은 안 보여 펜지 피해 같이 물어야 돼 딸피 딸피 같이 물어야 돼 하나 볼게 없잖아 펜지 피해 봐 멜선 피해 봐 아나찰리네 랄라 짤리 나이 조합 맞춰서 갑시다 랄라징 란 음주님 마이크는 안 enclose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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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네 아 땀난다 와 윌센 진짜 개 변태였네 저거 포커싱 맞지 빨리 포커싱 포커싱이 안맞아 너무 아까 딸픽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정픽 가자 안 되면 내가 볼 때 포커싱 나랑 별로 안맞는거 같아 우리 안맞는거 같아 윙센 꼈다 우리 아나무 다 내려와요 안보여 우리 힐 안들어가 그러면 또 터졌는데? 펜트 1맨 펜트 1맨 아 스토리 펜트 1맨 아 물렀다 빈트 1맨 아 하이드베저 더하네 거점에 다 있다 거점에 차라라 하늘 아 1맨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여기 있으면 돌겠어 윙센 뒷내면다 우리 아나 보고있자 위에서 보고있자 아 나 죽었는데 치기 나한테 가방 다 죽어 아 아 아 조졌다 아 이곳까지 죽었어 이거 팔아 있는데 솔맥 할래 솔맥 아 아 궁 있는데 뽕겐지 한번 가요 파이팅 파이팅 아 윙센 너무 던져왔다 여기 여기 뛰었는데 우리 알아서 데리고 가 제발 나 여기있어 윙센 더 뛰었어 윙센 운보러 왔어 타비 빼요 느낌 뭐지? 우리가 케어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 내 말 뭔지 암? 어 알아 알아 그니까 다 안보여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빼요 파라 왔다 파라 어디고? 파라 피 봐 파라 왼쪽 뒤에 왼쪽으로 뛴다 파라 왔다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어 아 이거 죽었다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려버릴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으로 뛰어 저 애기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어 1킬 아 예 그냥 라인 들고 솔맥 갈래요 정피카요? 우리가 안들인 것 같아요 쟤네 윈스턴이 존나 잘해 우리 라인으로 밀자 라인 그 잡채니까 라인으로 도착하니까 라인으로 도착하니까 그때는 잡채는 소환이 되었을 때 아예 루제쥬이 루제쥬이 하나 루제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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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2,3 나 디범만 킬할게 아따 디벤 아따 파라.. 파라있는데? 파라 뒤로돋다 아 리슈가 다치다 루시어값을걸 홀로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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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잡고 홈브 대킹을 유시우님 앞에 줘 아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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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팩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천천히 우리 힐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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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메카니까 좀 변해지 아- 나 미안 pret corporations 힐팩 torn 니 힐팩 힐팩 에임 에임 기오바야 메이메이 메이메이 이게 메이메이 와봐 메이메이 이 새끼 조져 이 새끼 조져야 돼 아 이 새끼 괴롭혀 나이스 뷔슛까지 아이아이 기속이야 어 2개 자리야 자리 왔다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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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사 프리 들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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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페페 승승승 각이 보인다 어 장협판이 어필 돼있다 함정아 어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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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성진님이랑 안산님이랑 이거 바꾸면 안 돼요? 으응 성진 안산님 맥크리 유자인데 아 아니 아니에요 저 솔제도 괜찮아요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방금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겨서 내 픽 바꾸는 거 아니에요? 아 맞아요 인정입니다 이번에 맥크리가 파라 잘 봤어요 이번에 파라 별로 못 뒤로 못났어 파라 빼지야 이제 빼겠죠? 아 겐지 솔져 겐솔 라인 나왔어요 저기 자리아는 그대로 겐지 안 보인다 쟤 쏠 겐 겐지 겐지 없어 위에 있어요 보고있어 겐지 잘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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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고점에 자리야 고점에 자리야 에 에 에 조그위 나 솔져 잘 하나개 피 자리아에 털라는데 자리아에 털라는데 자리아 피 자리아 피 느리게 잡아도 해 느리게 잡아도 해 나이스 쟤네 말리기 시작한다 겐지 온 딜 아 우리 디바 디바 개똥 까맣는다 안 죽어 안 죽어 나 피 풀이야 피 풀이야 이게 뭐야 아우 한 건만 죽어 강타 십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또 십었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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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이거 자탄 조심해야해 자탄 조심해야해 1P 아 후찬다 조금만 깨지마 아 저게 없다 라인 딱 아 김тор 나이스 다이 다이 하이 걷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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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자녀 왼쪽 자녀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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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그 자체 디바로 3킬 라인 킬 오케이 우리 이번에 라인 망치로 막아요 라인 망치로 라인 재받았어 그냥 깨우지마 라인 망치로 막아요 이번에 디바그 간장게장 빨리 야 우리 못 붙자 디바그 궁 있어 쟤네 아 걍지 킬 나 킬 나 킬 받았어 나 킬 받았어 자리야 이거 공강 아니에요? 이거 킬 글벙이다 자리야 공강이다 이거 아 나이스 킬 없네 아.. 아.. 깜짝이야 아 뭐야 아니 안 할만해 안 할만해 안 할만해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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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 가요 체크죠 이번에 자폭 있거든요 자폭에 나 퐁궁이 데미지 더 들어가나? 아냐 안 들어간다 아니 어차피 자폭이 천인데 아니 어차피 간장게장 까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합병 싸르는 거에 집중해요 아우 야 나 잘 뺐다 하나 킬 야 라인 킬 나 왔다 나 왔다 가야 돼 라인 킬 만용 못 쉬우게 피 하나 킬 하나 킬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왜 밀어냈어 나이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포커싱 맞춰 포커싱 맞춰 포커싱 맞춰 아 아 아 나 반킬 겐지 포커싱 겐지 포커싱 겐지 포커싱 아 아 콩 하나 세븐이 씩스로 잘랐어 한 번 밀어야 돼 아 아 죽겠다 우리 궁치지 말자 라인 디바이벙으로 아냐 아냐 이거 마지막 한 번이에요 빼봐요 세븐 해야 돼 하나 피바 피바 꿈 없어 라인 공으로 무조건 뚫어야 돼 야 간장괜장 피바 키워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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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그로 끌테니까 라인 궁박아야 알겠죠? 이 방안 좀 눕혀줘요 어? 방금 내어줘? 진다 하나 잔다 좋아서 궁박아 라인 망치있어 얘들아 아이필 Brook 이겼어 이겨써 이겼어 나이스 뺏기면 게임 끝나야 님들아 공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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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썼어 왜 썼어요? 석영 왜 썼어요 우유 일단 포커싱 같이 맞춰봐 성주님 뭐야 우리 99만이었어 쟤네 마지막 한 번이야 쟤네 쓴 거 모를 수도 있어 몰라 쟤네 몰라 다 죽었어 담벼 싸움 하고 한 번 내줄게 내가 가겠다 라인 방금 별로 없다 겐지야 우리 라인 보는데 아 망치마였어 라인 재웠어 라인 재운거 지렸다 이거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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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맞아 킬 맞아 킬 먹었어 나이스 야 흐름 왔어 흐름 흐름 왔어 흐름 석양 개 웃겼어 땡기머리 했는데 안 끝나길래 아니 근데 빨리 끈게 차라리 낫어요 석양 땡기만 가만히 서 있었으면 쟤가 매우 모진하고 바로 들어왔어 아 나 점진 안 차리네 아 나 점진 안 차리네 화이팅 화이팅 힘싸움 가요 힘싸움 2층 가지 말아봐 1층 한 명만 가 제발 포커싱 맞춰 우리 제발 아까처럼 집었어 맥크리 나왔어요 자니야 한 명 빠졌어 여기 맥크리 보고있어 맥크리 보고있어 겐지 나 보면 안돼 겐지 2층이야 안 안 안 안 안 자니 맥크리 맥크리 겐지 개피 이거 라인 타협이야 맥크리 안 돼 이거 안 보여 라인 피해 라인 피해 가다 맥크리 개피 거점에 맥크리 개피 라인 피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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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갱지 궁 빠졌어요 라인 망치로 맞고 비트는 상대방 궁 쓰면 써줘 네 비트는 무조건 마피트 너무 뭉쳐있지만 우리 자리야 있어서 뭉쳐있으면 다 죽어 자리야 없어 쟤네 없구나 디바 뺏어 디바로 뺏어 이 새끼 이리와 무전다 이 새끼 정면와요 나 보이지 겐지 반 피 겐지 못 와 쟤네 위장 밀어져니까 로그 피 와우 겐지 비트 터진 디바 터진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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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싸울만 해 싸울만 해 아 안생겼어 아 라인 한 대야 주먹으로 쳐 빨리 갈게 할만해 겐지랑 쏠쥬 비트 오고 있어 비트 떠나 비비자 안아까져 있네 가자 가자 바로 아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쓰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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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는게 이들이야 안쓰는게 이들이야 오케이 아 한 명 잘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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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어 어 나 큰일났다 야 자살이다 아 아 우리 라인 어디가요? 라인 어디가요? 아 맥힐 얘들 개피인데 어 어 제대로 놀아 보지 야 루이스 없어요 디바 타줬어 디바 타줬어 안에 라인 하나 라인 하나 안에 라인 하나 아 뭐야 아 라인 죽었어 디바 죽었어 겐지 하나 겐지 팀 없어요 겐지 팀 없어요 얘 하나 어이구아 크지말지 아니야 나 죽기 전에 그냥 쎄다 죽기 전에 우리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둘이 삐까 떠요 지금 궁 체크 궁 체크 나 힐 없어 나 힐 나 힐 야 지금 달라고 이거 우리 애들 궁 빼는 거라 얘네 윈스턴 있어요 윈디에요 그냥 벤테이 나왔어 삼탱이야 삼탱 그리 뺐어요 쟤네 겐지 원딜이야 겐지 원딜 윈스턴 졌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윈스턴 개피야 윈스턴 개피야 윈스턴부터 주저 아 망치만 했어 아 아 아 아 아 망치만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할만해 할만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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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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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술저중경 제발 가고있어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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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오지게 비웠다 안산 가야겠다 시발 아 안산 간사 호거 밀었어 아 겐지 겐지 거점에 겐지하나 망치지에 겐지 필요해 이걸 이겼네 아 나이스 나이스 어디가야 나이스 잘하세 와 이걸 나 50킬 했다 저도 딱 50킬이야 딜 25,000 넣었다 디바 현재 개 괴롭혀있는데?